어우 여기 써있네! 천뮤리양 축사망 찍어보고 싶다 저번에는 다리 저쪽에 있었는데 이게 옮겼어요 스탬프 찍는 게 있어요 여긴 좀 다르다 도장도 그렇고 다 새로 바꿨나 봐요 관리를 이렇게 하시네 의자도 생겼어 여기가 블루로드 달이에요 오늘은 블루로드 C 코스를 갈 예정이에요 블루로드 코스가 A, B, C, D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리는 약 64km 정도 돼요 여기서부터 동해안 자전거길에 따라서 대진항까지 갔다가 괴시마을 쪽으로 빠질 거예요 그 전에 지금 이 축산항에 아침 식사가 되는 곳이 있다고 해서 밥을 먹고 물가자미 정식을 하는 데를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우 시원해 가자미 퐁 엄청 크죠? 지금 여기 주토산 축산항에 와보니까 물가자미 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영덕은 특산물이 물가자미잖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움직여도 좋을 것 같아요 동해안 자전거길을 이용하다가 뷰 포인트가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관어대를 올라갈 예정이에요 한 800m만 올라가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한 여기서 800m?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요건가? 여기인 것 같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블루로드 시 코스의 이름이 모근사색의 길이잖아요 영덕의 산과 바다를 다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코스고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난 그냥 가는 거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담벼락들을 다 이쁘게 똑같이 색깔을 맞히셨네. 여기로 가는 건가? 오해자. 화장실 진짜 많아요. 와, 간이 화장실까지 도로에 곳곳에 있어. 블루로드는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다 오징어였어. 우와, 오징어 다 말리고 있어. 고춧가루. 후춧가루. 옷과의 Everybody. We gonna try and take a look.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여기 등산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등산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해파라끼 걷는 거예요 관어대라고 터만 코스는 아니죠? 홀떡홀떡 올라가요? 이 정도쯤이야 자전거 타고 등산을 한 적도 있어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가요 이 길인가 보다 관어대 가보자고 뛰어가 볼까? 끝이 없어 여기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여기로 사람이 내려오셨거든요? 다 돌바위밖에 없는데 여긴 거 같아 여긴가 보다 길이 아닌 거 같아 길이 아닌 거 같아 여기 아닌 거 같은데 여기다 여기에요 돌 때문에 저기 숨겨져 있었어요 정자 정자 에서 이런 최강의 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여기가 최고다 우와 이렇게 찍어도 이뻐 와 도티 이게 이렇게 된 곳이라 끝까지 그냥 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개시마을 쪽으로 빠질 거예요 어머! 새들 봐 엄청 많아 여기가 진짜 사람들이 아직까지 거주하고 있는 민속마을이래요 고추밭이다! 물이 엄청 맑은가봐요 고동이 있어, 고동이 여기 위에서 보니까 여기가 다 평야더라고요 여기가 다 농밭, 평야 뒤쪽으로는 산 개시마을 구경 좀 하다가요 이 근처에 영해시장이 있대요 주전부리 좀 먹고 약간 배고프네 우와, 근데 여기 되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 가잡니다 이거 근처인 것 같은데 여기다! 영희시장도 구경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스폰, 우유, 아이스크림이 있네 어머! 여기도 제비야! 귀여워 이거 먹기 아까울 정도인데? 여기다가 오레오를 이렇게 우와! 되게 쫀득쫀득해 짱 맛있어 여기 소나무 땜에 되게 시원하겠다 바람도 되게 시원하네 오! 블루로즈 시코스는 굉장히 다채롭다 어촌마을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넓은 백사장도 보이고 초원도 보이고 창이 차트영화가 매일 어디서 내게 먼저 태어났다 쪄지 저 시원시장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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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